한국국토정보공사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2차, 3차, 4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정보원이 이른바 녹취록을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보원은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구체적 준비를 전쟁준비로, 혁명적 진출을 혁명의 진출, 결정을 내보내자를 결전의 이루자로 표기하는 등 녹취록이 녹음 파일과 달라 수정한 곳이 272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정보원이 재판에서 시인한 112곳보다 2배가량 많은 수정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결과적으로 일부 단어를 왜곡해 모임 참가자들이 마치 내란을 음모한 것처럼 호전적인 단어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녹취록을 작성한 정보원 직원은 녹취록을 작성해본 경험이 없는 초짜였으며 작성한 녹취록도 단 2, 3일 만에 문서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일 열린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보원 직원 문모 씨는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문 씨는 5월 10일 곤지암모임 녹취록은 당일 오후 다음날 오전께 상사 문모 씨로부터 녹취 파일을 받아 12일 완성했다고 말하고 5월 12일 마리스타 강연 녹취록은 13일 새벽 4시께 문 씨로부터 받아 16일 최종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녹취록의 원본이 일부 삭제됐으며 사본의 무결성을 증명할 해시값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인단의 관계자는 녹취 파일 원본이 삭제된 데다 원본의 해시값 산출 당시 신뢰할 만한 참여인이 없어 사본을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를 진행한 정보원 직원 문 씨는 프락치 이모 씨를 통해 47개의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으나 47개 파일 중 일부는 원본이 삭제된 상태이며 문 씨도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밖에도 공판에서 수사상 기밀인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추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녹취록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증거 능력을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정보원이 얼마나 이 사건을 급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진보당 해산청구에 맞선 진보당 의원들의 단식투쟁이 오늘로 15일째를 막고 있습니다. 이날 이상규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정홍원 총리에게 진보당이 위헌정당인 근거에 대해 물었으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의결한 장본인인 정 총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해산을 청구한 총리 자신도 해산 논리를 제대로 대지 못하는 것은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하려는 것을 말해줍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 conducted whoon 3분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